안녕하세요. 영화 스물에서 동호역을 맡은 2PM의 이준호입니다. 지금 여기는 영화 스물의 스페셜 OST 녹음 현장입니다. 제가 부르는 노래는요. 취향저격이라는 노래인데요. 영화 속의 파트너 이유비 씨와 함께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. 곧 다가올 3월 봄날의 아주 상쾌함과 상큼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월 25일 날 개봉하는 영화 스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앞으로 다가올 이 봄날 취향저격과 함께 상큼한 봄을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